자 다시 한번 보자. 일부 도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대. 주머니에 이런 공들이 들어있나봐. 그랬을 때 이 주머니에서 엔게의 공을 이미 추출했다는 말은 동시에 엔게를 뽑았다는 말은 절대 아니야. 그냥 여기서 뽑은 걸 계속 복원 추출을 해보는 거야. 복원으로 계속. 적당히 엔게를 뽑았다면 이 안에는 뭐 1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다시 뭐 1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엔게의 공들을 더한 숫자의 합을 확률변수라. 얘들을 다 더한 걸 엑스라.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엔번을 한다는 뜻이지 엔게를 뽑았단 말이야. 아니야. 표본이 엔게야. 표본이. 엔번 뽑은 거야.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엑스1, 두 번째 나온 게 엑스2, 세 번째 나온 게 엑스3. 몇 번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엔 번째 나온 공이라고 하면 이걸 다 나온 걸 더한 게 라지엑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뽑아 놓고 나서 우리는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양변을 엔게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니까 엔게 조사 했으니까 엔으로 나눠 보고 싶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잖아. 엔게의 표본으로 다 더한 다음에 엔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서 발생된 시기지. 요게 얘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너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수학적 확률로. 진짜로 공이 이렇게 있는데 딱 한 번만 뽑았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 선생님이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아 그럼 공 하나당 평균 쪽으로 얼마가 나올 수 있느냐가 바엑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공을 뽑았을 때 각각 이때 얘를 스몰엑스라고 했지. 선생님이 나온 숫자. 나온 숫자 한 번 했을 때 수학적으로 나온 걸 모평균이라고 치면 평균 3이잖아. 그리고 뭐 분산. 스몰엑스의 분산을 구할 수는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분산이 당연히 아까 표가 있었는데 스몰엑스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각각의 확률이 5분의 1인 건 맞아. 이렇게 해놓고 편차를 구하잖아. 편차.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골.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었지. 그러면 5분의 4 플러스 1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면서 2라는 분산이 얻어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 분산은 이 라지엑스의 분산이야. 라지엑스. 요거 요거 요친구. 합. 그런데 우리가 관계식을 그나마 아는게 원래 표본평균 v bar x는 공식으로 n분의 vx라는 게 있었지. 5평균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었잖아. 그런데 이 vx라는 건 이 라지엑스라는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혼란을 유발하긴 하는데 얘는 vx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랬을 때 다시 n분의 2라고 얘를 채워 넣고 이쪽에도 관계식이 하나 출현을 하지. 라지엑스 대신 얘랑 똑같은 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얘를. vn분의 라지엑스가 들어가. vn분의 라지엑스. 그러면 얘는 제곱에서 개수를 빼냈잖아. 이렇게. 결국 얘가 16이라니까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 n제곱분의 16은 n분의 2와 같다. 따라서 n 하나씩 쳐내고 n이 8임을 알게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가 만약에 막 정규분포에도 이런 문제 있잖아. 정규분포에도. 정규분포에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뭐라고 하지. 그래 어떤 한 사람의 체중에 정규분포를 막 줄 때도 뭐 60kg 뭐 5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때 6명이 탔어. 6명이 탔는데 아니 5명이 탔다고 치자. 5명이 탔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적재중량이라고 할까 얼마라고 할까 320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가 탑승인원 5명의 무게의 합이 320 그러니까 적재중량이 되도록 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일단은 5명의 체중을 이렇게 더 하잖아요. 5명의 체중. 그래서 320 이하다라고 막 이렇게 주잖아. 그런데 얘는 진짜 얼마로 나눠야 한 사람 걸로 계산할 수가 있어. 5사람 무게니까 5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5로 나누는 순간 5로 나누는 순간 얘가 뭐가 돼? 5명의 평균인 바엑스라는 의미가 되거든. 여기에 64라고 써지겠지. 그러면서 얘를 표준화했던 문제들이 기억이 나야 된다는 소리야. 이것도 되게 똑같은 의미거든. 표준화나 정규분포랑 관련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떤 동일한 바구니에서 똑같은 작업을 N번 했어. 그랬을 때 N번 했을 때 나오는 이 눈들을 다 숫자를 다 더한 걸 하필이면 라지엑스라고 해서 우리를 혼란을 유발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안 썼다고 치면 이게 지금 이게 N으로 나누어지는 순간 뭐가 되긴 해? 진짜로 바엑스가 되거든. 한 번 했을 때의 평균이 된다는 소리지. 한 번 했을 때의 평균. N번 조사에서 얻은 평균. 즉, 표본 평균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하필이면 문제에서 얘를 좀 라지엑스로 줘서 우리를 완전히 혼란을 유발하는 거야. 지금 하필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는 취지는 그거야. 원래 수학적 확률로 얘 한 번만 뽑았을 때 평균이 3이고 분산은 2잖아. 이 라지엑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써먹었지만 여기서는 다른 문자를 써버려야 되지. 이렇게 스몰엑스 같은 걸로 그래서 얘가 3이고 얘가 2라고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엑스는 모평균과 모분산이잖아. 그리고 이 표본평균 V바엑스와의 공식은 알잖아. N분의 V 라지엑스지만 여기서 라지엑스라는 문자를 써버렸어. 얘가 그래서 여기선 내가 준비한 스몰엑스라고 써볼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원래 공식 얘가 됐고 그리고 얘는 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관계식이 라지엑스는 N분의 이게 진짜 라지엑스지. 그래서 이걸 여기 안에 넣어야지. 여기다가. 그러면서 V N분의 X가 되면서 N제곱분의 1 VX가 되고 필요한 값들 여기 16 넣어서 N제곱분의 16은 N분의 V 스몰엑스니까 스몰엑스 여기 나왔잖아. 스몰엑스 스몰엑스가 여기 2 그래서 N제곱분의 16은 N분의 2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한번 다시 천천히 고민을 해봐.